좀 나는 많이 외롭긴 했어, 그냥. 식욕이 없더라. 일단 이걸... 이게 뭐... 으악! 반갑습니다. 오, 모두 오랜만. 오, 모두 오랜만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나 꼭 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 같아. 어우, 모두 어서 오세요. 잘... 잘했죠? 눈물이 날 것 같다니. 매우 오랜만인 것 같네요. 나 거의 한 2주? 그치? 동안 쉬었을걸? 모두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다들. 홍민 영상이 슬펐어요. 아니, 근데 니 그 혼자서 찍은 거 보고 사람들이 다 너보고 왜 이렇게 짠하다 그러는겨. 짠하지. 내가 봐도 짠해. 조목은 근데 내가 나가래도 안 나가.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대. 아, 일단 갈 데도 없고 뭐... 친구도 없고 일단... 그러니까 또 그렇지. 또 그런 말 있다고 없을 때 잘해야 된다. 직구석 있는 게 짠 좋아. 이렇게까지... 나 혼자서 안 한 적 없을걸? 그치. 그치. 이렇게까지... 오래 쉰 적은 없지. 아, 근데 나 혼자 할 때도 좀 그런 말 한다. 술 먹방 같은 거 할 때. 좀 불쌍해 보이나봐. 외로워 보이고. 허전한 거지. 그냥 맨날 둘이 같이 하다가 좀 이제... 안 하면은 뭔가 좀... 허전하지. 살이 빠진 거 같다고? 그대로인데? 아니야. 너도 좀 빠졌어. 그런가? 얼굴 살이. 좀 나는 많이 외롭긴 했어. 그냥. 식욕이 없더라. 근데 원래 좀 그런 건 있어. 그 뭐지? 같이 이렇게 살다가 좀 어디 며칠 가잖아? 그러면 좀 그런 건 있어. 난 네가 딱 집에 없는 한 두 시간만 좋고 그때는 그냥 뭔가 좀 편안하고 그 뒤로부터는 아, 좋네 외로워. 뭔가 졸라 허전해. 원래 그래. 어, 그냥 허전해. 그냥 계속 뭔가. 일단 이걸... 이게 뭐... 으악! 으악! 아, 2주동안 못 때려가지고 빡치네. 아, 일단 이걸... 아, 왜! 이게 또 못하니까 이게... 나 사고지 그래. 시원하게. 굉장히 또 허전. 짭짜롬 하더라고요. 또 이 사실. 계속 그냥 그척대기나 하고 그냥. 하... 하하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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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랜만에 나와서 내가 못 피하겠네. 내가... 어, 좀 내가 뭐야 이거.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좀 타격감이 좀 있네. 원래는 저기 무감각했는데 한 2주 만에 이렇게 마시니까 아, 좀 타격감이 좀 느껴지네요. 나도 보고 싶었어. 근데 나는 뭐 얼굴을 모르니까. 너 없으면 안 돼 이번에 또 느꼈어 우리 마누라 없으면 안 되겠다는 저번간 한 달에 갔다 올게 밟아보라 누나의 영같이 방송할 때가 제일 좋아요 뭐야 또 쭈나님 또 뭐야 쭈나님 슈퍼세팅 12,000원 금방합니다 우리 동자랑 쭈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같이 있어야 아 말자면 조용히 해줘 이번에 에버랜드 가가지고 그거 나갈까? 에버랜드 갔다 왔냐? 시기봉쇄야? 아니 이 ㅅㅂ 이빨도 안 닦았지? 안 닦았지 이러니까 내가 집 나가는 거야 아 진짜 이빨은 닦고 안하고 내가 항상 강조하지 가장의 무게 가장은 냄새가 날수록 그 무게가 무겁다 그 무게가 무거우니 냄새가 날수록 아니 근데 어떻게 자고 일어나는데 양치는 해야지 실언니 야 뭐야 형 양치하고 오세요 키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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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씨 가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썩은냐나 인증해야지 근데 또 기분이 안 좋아하게 장성에선 또 이렇게 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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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가 얼굴이 밝아진 것 같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조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지 표정이라는 게 딱히 있잖아 근데 원래 좀 사람들이 그렇대 남자가 이렇게 혼자 집에 있는 게 좀 되게 짠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있대 여자보다 호래비? 약간 뭔가 그런 게 있나 봐 독거노인? 좀 이런 거 그래서 항상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된다잖아 확실히 혼자보단 둘이 나 좀 뭐 싸우고 뭐 그래도 365일 뭐 매일같이 싸우는 건 아니니까 혼자보단 둘이 좋아 잠시 후 옆집사이다 흐른 S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